안녕하세요 차원의 다른 경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폭스바겐 파사트 2.0 TSI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28,000km 주행했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모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폰넷 쪽도 살펴보시면 스톤칩 크랙도 전혀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도 쭉 보시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보시다시피 생각이신 때 링크 쪽에 살짝 있고요 나머지 컨디션 양호하네요 앞쪽 트레드 측정 해볼게요 제로 맞췄고요 네 앞쪽 5.98로 거의 70%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위쪽에 썬빙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이쪽만 살짝 있고 나머지는 컨디션 좋네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5.47로 65%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화면 보시면 테일랭크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승이 써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랭크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쭉 확인해 보시면 네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트렁크 보시면 굉장히 넓네요 깨끗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네요 이열 폴딩도 가능한 점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도 링크 쪽 생활기스 이쪽만 살짝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어 쪽도 보시면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사이드미러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다음 보조석 앞쪽은 스크래치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28,395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령되지 않았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패드시프트 있고요 차 간격 조정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쪽 보시면 후축방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선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도 잘 되고요 앞쪽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다음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또한 잘 작동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가잭 이용 가능하시고 스타트 버튼 있고요 쭉 보시면 이 차량 보시면 앞쪽에 센터페시아 쪽 쭉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는 푸등 들어가 있고요 리모컨으로 조작도 가능하세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했고요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앞쪽에 에어컨 성풍구 뒷자리 양쪽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바닥에 매트 깔아 두셨고요 가운데 컵폴더랑 수납 공간 이용 가능하시고 시트 컨디션도 쭉 보시면 굉장히 네 좋아 보이네요 이제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조도 작성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쪽도 쭉 살펴보시면 네 누유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상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얻고요 그 앞으로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얻고요 그 앞으로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건고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저희가 위쪽에서 살짝 보여드리고요 쭉 확인해 보시고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 타이어 편마모 얻고 등속 도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뒤에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얻고요 등속 도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타이어는 네 쪽 다 브릿지 스톤이고요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폭스바겐 파사트 2.0 TSI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